이번에는 주간아 버전 애교도 봐야죠. 바로 너의 목소리가 틀려! 우후! 너무 옥들입니다, 너무 옥들! 말을 따라하는 인형이 7개가 있는데 동시에 복붙하게끔 우렁차게 애교를 보여주면 돼요. 꿈이에요! 생각보다 크게 해야 되네. 우와, 어렵다. 지금 밑에 보시면 1m 간격으로 단계별로 나눠져 있어요. 인형의 반응이 모두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탈락이니까 제일 멀리서, 제일 우렁찬 애교를 보여주는 분이 오늘 너목들의 우승자입니다. 붐이에요! 우와, 슬리프! 슬리프! 맞죠? 네. 자, 그럼 먼저 생활 애교가 있다고 적어주신 우리 서운 씨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비교할게요. 붕이 붕이! 아, 여기서... 슉. 아, 못 감히. 슉... 붕이 붕이! 하right. 너의 Shocker! 아, 쒸. 아, 슈. 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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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떡해. 어떡해. 뿡. 다행히 방귀 소리를 내면 뿡은. 뿡뿡이 뭐야. 잠깐 뿡이 뭐야. 횡치뿡 생각했는데. 사람이 이러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뿡이에요. 뿡이에요. 어떡해. 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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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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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말 들어 조용히 해, 말 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